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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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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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물을 안아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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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씁을 띄는거죠? 자, 양념을 아까워져야 할거죠 그리고, 파가 생기는 경우에, 파가 자르이 나면,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, 어떤 음식으로 흡수하고 있는지 전부는 흡수할 수 있을까요? 전부는 흡수할 수 있을까요? 전부는 흡수할 수 있을까요? 전부는 흡수할 수 있을까요? 사용할 수 있을까요? 15분까지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화장실을 사용하여 태양을 이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左に寄せるのは何かあるんですか? 火力が違うんですよ 右の方が強いですか? 右の方が弱いです はい それなんで方向上で見るんですか? 広通りをなるべく寄せるんです そうなんです どうしても丸のまま焼くので あんまり焼きすぎても水分が出ちゃってから辛いな それ今落ちているのは油なんですか? 水分 水分 怖分 分けではなくて肥men enter 油もおっともとだめ 私も油も落ちていますが 練子は三段差で火を入れて 前離まんのどそ4かも 日焼きチェラチね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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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어떻게 되세요? 안녕하세요. 이것은 정리가 되죠? 네. 이 부분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죠. 정리가 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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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